삼성전자가 오늘 폴더블폰 갤럭시 Z플립5와 폴드5 시리즈를 세계 각국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출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50여 개국으로 다음 달까지 글로벌 출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갤럭시 Z플립5와 폴드5는 사전 판매에서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전작의 기록을 넘는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주일 동안 102만 대의 사전 판매고를 올려 폴더블 스마트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외에도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6 시리즈와 태블릿 갤럭시탭 S9 시리즈도 동시 공식 출시합니다.